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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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어서 대한민국의 랩스로 케빈 박선수 입장 자 이어서 대한민국의 랩스로 케빈 박선수 케빈 박선수는 식혜의 짐 소송입니다 자 블루코너 브라질의 클레버 루치아노 선수가 어제 시시한 개최의 실패로 심판위원회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달걀 종료 이 두 번째 가전 라운드 고! 이번 대로 이대로 자 랩스 라운드 고! 라운드 고! 라운드 고! 라운드 고! 2번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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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~~ . . . . . . 갈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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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래 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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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넛깔호트다! 아! 1라운드 38초로 케빈 팍 선수가 케이어승을 얻었습니다. 너무 좋다. 1라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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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鋭かった今のはびっくりですね 鋭かった 鋭かった 鋭かった